의정부의 한 영화관이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자원활동가들을 초청해 특별한 관람시간을 가졌습니다. 자세한 소식 정우선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11일 의정부 CGV는 특별한 관람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관람에는 시민 100여 명이 초대되었습니다. 의정부 CGV는 어려운 이웃을 묵묵히 지원하는 자원활동가와 그 가족을 함께 초대해 활동가들의 가치를 높여주는 시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의정부 CGV의 특별한 초대행사는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기업의 이웃사랑 실천이었습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우선입니다.